그림 가는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만드는 모습을 나는 영상표시장치에 포함된 그래핀하고 구부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봅시다 일단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탄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환 물질이 되는 거니까 기업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구부렸잖아요 그죠? 요거를 토대로 휘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잖아요 그죠? 디스플레이, 디스플레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래핀을 갖다가 한 걸로 봐서 전기전도성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기업, 기업, 기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